스피 타이베이스 난핵사와 크라운 체결 방법 스피 타이베이스 난핵사와 크라운 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핵사의 경우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핵사와 달리 포스트 부분을 보면 회전방지 돌기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피 타이베이스를 크라운 내면에 맞추어 밀어넣기만 하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스피 타이베이스 난핵사와 크라운 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